안녕하세요. 이번에 제가 장수잠자리를 벌써 두 마리나 잡았어요. 잡았다! 잡았다! 진정이다! 이게 뭐지? 잠자리야? 잠깐만! 와 나한테 장수로 잡혔어. 장수잠자리 한국에서 가장 큰 장수잠자리를 잡았습니다. 장수잠자리는 이렇게 산속에 울창한 계곡 말고 이렇게 토양이 고운 모래로 되어 있고 쫄쫄쫄 흐르는 약간 실계곡 이런 데에서 살아갑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장수잠자리를 수컷을 잡았는데 와 크기가 이 정도면 뭐 그냥 10cm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크다. 눈 색깔 봐봐. 지금 여러 마리가 있어서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. 이 친구 풀어줄게요. 와 나 물었어. 와 크다. 잠깐만 이거. 장수잠자리 두 마리 채 더 큽니다. 이번에는 아빠가 잡았습니다. 멀리서 오는데 이게 느껴져요. 이게 머리가 크고 초록색이고 그리고 호랑문이에요. 이게 잠자리야? 와 진짜 크다. 와 이건 진짜 산잠자리보다 와 손바닥이라며 이번에는 세 번째 장수잠자리를 잡았네요. 장수잠자리 잡았어요. 가재도 있구요. 어 예 가재 있어요. 속개구리도 있네요. 와 진짜 예쁘다. 정하이가 날 주셔야지. 자 하나 둘 셋 던져. 오고 있어. 올라가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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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m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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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으 아 너무 멋있어 와이가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장수잠들이 를 네 번째로 또 잡았습니다 어 이 친구도 굉장히 큰데요 와 눈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진짜 멋있지 더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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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는 그냥 나뿐이야 큰일 잠자리를 잡았는데 장수 잠자리하고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녀석들인데 막 이렇게 잡아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호랑 무늬에다가 크기도 크고 영롱한 이 눈빛 정말 멋집니다 하나 둘 셋 2 3 2 4 2 5 2 21 2 1 2 2 2 2 그분 Lake 오늘 영화 tem놈 이거는 accessing 회장님께서ブû mahd 감사합니다.